자 빨리 마저 하자고 치클치클 지성아 손들어 손 붙잡혀서? 미안해 널 쏠 수밖에 없었어 그쪽은 저 아닌데요? 이 마지막 한 발이 헛되지 않게 그쪽 저 아니라고요 너 아니냐? 네 여긴 누구야? 저요 저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너 누군데? 밥 먹다가 왜 이러는 거예요? 밥을 왜 먹어? 밥만 마저 밖에 해주세요 알았어 여긴 어디야? 여긴 왜야 좀비가 따 joints 안돼 살려줘 문진이 알고 나 때려요 아 비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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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ING gentleman 아냐 나도 돈 얹pound Saul 술을 사장님을 부듣는 중 왜이래